고래자리 타우위는 태양으로부터 11.905 광년 떨어진 유사 태양 고래자리 타우 부근을 돌고 있는 미확인 행성이다. 고래자리 타우별로부터 거리상 네번째로 가까운 행성이다. 고래자리 타우별을 0.55의 천문단 이상에서 168일을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이는 태양계에서 수성과 금성 사이 정도의 위치에 해당된다. 슈퍼지구로 분류되는 이 행성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으로 인해 유명한 행성인데 지구 유사지수는 0.77로서 고래자리 타우의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의 뜨거운 안쪽 구석에 위치한다. 모황성과의 가까운 거리 때문에 이 행성의 표면은 금성처럼 온실 효과로 밀도가 높은 대기를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측된다. 만약 이 행성이 지구와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 표면 온도는 섭씨 70도일 것이다. 만약 그러하다면 지구의 생물들 중에서는 호열근만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